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부터 알아볼게 각각 성격의 유명들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우린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유언격주의자 사람이 중심이며 가슴으로 말하는 사랑주의자 성공 실행만 성과를 일궈내는 그 사람은 성취주의자 우린 함의 영원한 감정기복과 쉬기가 힘든 성격 그건 개인주의자 어떤 걸 반찬하길 좋아하니 그는 한국춘부이자 돌다리 두두둘별 보고 걷는 그는 성실주의자라 하네 연예인들 같은 발밤이니 결정주의자라 하네 결정주의자라 하네 정이 있어도 두 눈을 도전주의자라 하네 수고하길 바빙게 결정주의자라 하네 영주의자라 하네 concerns 이게 애니어 비늘의 미안한 이 성격들은 잘 알면 자본이 될 수 있어 힘을 드시길 이겨낼 수 있어 애니어 노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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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